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는 오랜만에 셜록 홈즈 시리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 중 댄싱맨 읽어드릴게요. 번역에 따라 춤추는 인형, 인형의 춤이라고도 합니다. 댄싱맨은 높하게 사는 신사 힐튼 큐비씨가 홈즈에게 이렇게 생긴 그림을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그림의 암호를 풀기 위해 홈즈는 특유의 방법으로 또 몰두해서 해석하게 되죠. 사건은 힐튼씨가 미국에서 온 편지를 받았는데 사랑스러운 아내가 그 편지를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고 편지를 버리는 등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되어서 홈즈에게 의뢰를 맡겼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림과 암호에 대한 해석은 영상에 삽입했으니까요. 참고해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홈즈는 화학 용기 위로 길고 얇은 등을 굽힌 채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있었다. 그 용기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가슴팍까지 숙이고 있었는데 내 눈에는 그가 칙칙한 회색 깃털에 검은 상투를 튼 괴상하고 호리호리한 새처럼 보였다. 그런데 왓슨,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남아프리카 증권에 투자하는 건 별로인 것 같아? 나는 놀라서 움찔했다. 홈즈의 신기한 능력에 익숙해졌지만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을 갑자기 언급한 것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물었다. 그는 연기나는 시험관을 들고 움푹 패인 눈에 흥미롭다는 눈빛을 띈 채 의자 바퀴를 획 돌렸다. 왓슨, 말해봐. 자네 굉장히 놀랐지? 그가 말했다. 어, 어, 맞아. 지금 자네가 한 그 말을 모두 적은 다음 서명하게 해야겠어. 왜? 왜냐하면 5분 후면 네가 아주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고 말할 거거든. 그런 말은 전혀 안 할 것 같은데? 지네아는 왓슨, 들어봐. 그는 시험관을 받침대에 넣고 교수가 강의를 하듯 설명하기 시작했다. 1년의 추론을 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각각의 추론이 그 이전의 추론에 기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거든. 그런데 그런 추론을 거친 후에 어떤 사람이 청중들에게 모든 중심 추론들은 빼고 시작점과 결론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추론일 뿐이랄지라도 깜짝 놀랄 거야. 네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홈을 살펴보니 네가 가진 소자본을 최강지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확신할 수 있었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관이 아주 없어 보이지.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 둘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줄게. 아주 단순한 사슬이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 하나. 어젯밤 자네가 클럽에서 돌아왔을 때 왼손 손가락과 엄지 사이에 당구 초크를 들고 있었어. 둘. 자네는 당구를 칠 때 큐를 맞추려고 초크를 꽂았어. 셋. 자네는 서스턴과 함께가 아니면 당구를 치지 않아. 넷. 자네가 4주 전에 나에게 한 말이 있었지. 서스턴이 한 달 후에 만료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어떤 재산에 대한 선택권이 있고 그 지분을 너와 나누기 원한다고 내게 말해줬어. 다섯. 자네 수표장부는 내 서랍에 있고 그 서랍은 잠겨있는데 자네는 열쇠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 여섯. 그러니까 네가 투자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하군. 내가 외쳤다. 그렇지. 그가 약간 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번 설명이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참 유치해져. 여기 설명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왓슨,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걸 한 번 살펴보라고. 그가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고는 다시 화학 실험으로 눈을 돌렸다. 나는 종이에 쓰인 터무니없는 상형 문자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건 어린아이의 그림이잖아, 홈즈. 내가 외쳤다. 아,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면 뭔데? 노폭 라이딩 소프 대저택의 힐튼 큐비씨가 아주 궁금해하는 문제야. 이 작은 수수께끼가 우편으로 먼저 왔고 그는 다음 기차를 타고 이곳으로 온다고 했어. 아, 왓슨. 초인종이 울리는군. 그일 수도 있겠어. 계단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키가 크고 혈색이 좋고 깨끗이 면도한 신사가 들어왔다. 그의 맑은 눈과 발그레한 볼을 보니 그가 베이커가의 안개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강하고 상쾌하고 씩씩한 동쪽 해안의 공기도 몰고 온 것 같았다. 우리와 악수를 한 후 그가 막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내가 방금 살펴본 희한한 표식이 있는 종이로 그의 눈이 향했다. 홈즈 씨, 이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소리쳤다. 선생님이 괴상한 미스터리를 좋아하신다고 들었고 저는 이처럼 괴상한 종류의 것은 선생님도 보신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실 시간을 드리고자 미리 서류를 보냈습니다. 아, 분명 괴상한 물건이긴 하더군요. 홈즈가 말했다. 언뜻 보기에는 유치한 장난으로 보일 겁니다. 엉뚱한 작은 사람들 몇 명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죠. 이 이상한 그림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홈즈 씨,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 아내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는 너무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녀의 눈에서 공포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려는 겁니다. 홈즈는 종이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공책에서 한 장을 찢은 종이였다. 연필로 그린 그림이었고 그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홈즈는 잠시 종이를 살펴보더니 위로 접어 자기 수첩에 끼워 넣었다. 음, 이번 사건은 정말 가장 흥미롭고 특이한 사건이 될 것 같네요. 그가 말했다. 힐튼 큐비 씨, 미리 저에게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몇 가지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 친구 왓슨 박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탈병가는 아닙니다만 그 손님이 초조하게 그의 크고 강한 손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다. 아, 그러니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작년에 결혼했을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제 가족들은 지난 5세기 동안 라이딩 소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퍼 카운티에서 저희 가문보다 더 큰 명성을 가진 가문이 없습니다. 작년에 저는 기념 행사가 있어 런던에 왔습니다. 그때 러셀 광장에 있는 하숙집에 들렀는데 저희 교구의 파커 목사님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엘시 패트릭이라는 젊은 미국 여성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날까지 저는 한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열렬한 사랑을 했습니다. 엘시와 저는 등기소에서 조용히 결혼한 다음 둘이 함께 노퍼그로 돌아왔습니다. 홈즈 씨, 오래된 명문 가문의 남자가 이런 식으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아주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녀의 과거와 주변 사람들에 대해 전혀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만약 선생님도 그녀를 만나고 알게 되신다면 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엘시는 제게 아주 솔직했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알아낼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아주 불쾌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잊고 싶어요. 내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과거에 대한 언급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힐튼 당신은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전혀 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말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여자가 되면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있게 해줘요. 만약 이런 조건들이 너무 어렵다면 그냥 노퍼그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다시 외로운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둬요. 그녀는 결혼식 전날에야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인 6월 말에 처음으로 문제의 조짐이 보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미국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우표가 붙어 있어서 알 수 있었죠.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편지를 읽더니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녀는 그 후에도 그 편지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침묵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아내는 한순간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언제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정 말이죠. 저를 믿으면 될 텐데 제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면 좋을 텐데 아내가 말하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어요. 홈즈 씨, 아내는 진실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든 그녀의 잘못이 아닐 거예요. 저는 그저 높어 가문의 자손일 뿐이지만 영국에서는 저만큼 가문의 자긍심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결혼하기 전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명성에 결코 오점을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이제 이상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전쯤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저는 창틀에서 이 종이에 있는 것과 같이 괴상하고 작은 사람들 여러 명이 춤추는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분필로 휘가 껴져 있었어요. 저는 마구깐 소년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 소년은 맹세코 그것에 대해 모른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 그림을 지우고 나중에 아내에게 말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또 그 그림이 나타나면 보여달라고 간청하더군요. 일주일 동안은 그림이 보이지 않다가 어제 아침 정원의 해시계 위에 이 종이가 놓여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그것을 엘씨에게 보여주니 그녀가 갑자기 기절에 쓰러졌어요. 그 이후로 아내는 반쯤 멍한 상태로 꿈을 꾸며 사는 사람처럼 변했고 그녀의 눈에 항상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홈즈 씨, 제가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보낸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경찰에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경찰은 저를 비웃었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제 아내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 부을 생각입니다. 이 영국인 남자는 단순하고 옭없고 온화한 성격에 크고 진실된 바란눈과 크고 반듯한 얼굴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었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그의 온몸을 통해서 드러났다. 홈즈는 그의 이야기를 아주 집중해서 들었고 이제 조용히 생각에 빠진 채 앉아있었다. 큐빗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내분과 직접 말씀을 나누셔서 비밀을 같이 알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힐튼 큐빗이 그의 커다란 고개를 저었다. 홈즈 씨, 약속은 약속입니다. 엘 씨가 제가 말하고 싶다면 말했겠죠. 말하고 싶지 않다 해도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먼저 주위에서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거나 맴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들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음, 조용한 지역인 것 같군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소동을 일으킨 적은요. 바로 옆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근처에 작은 해수욕장이 몇 개 있고 농부들이 그곳에서 숙박업을 하거든요. 이 상영 문자들은 분명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전히 의미적인 낙서라면 저희가 풀어내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체계가 있다면 진상을 규명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너무 단편적이어서 이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QBC가 알려준 사실들도 너무 불분명해서 수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노폭으로 돌아가서 예의주시하며 혹시 다시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 춤추는 사람들의 그림을 정확하게 벗겨 놓으세요. 창틀의 분필로 그려놓았다는 그 그림을 복사할 수 없다는 게 아주 유감이네요. 동네에 낯선 사람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조사하세요. 새로운 증거를 좀 찾게 되면 제게 다시 오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입니다. 힐튼 QBC 급한 일이 생기면 제가 언제든 노폭에 있는 QBC 집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가 돌아간 이후에도 셜록 홈즈는 깊은 생각에 빠졌고 다음 며칠 동안 그가 수첩에서 그 종이를 꺼내 그 위에 그려진 희한한 형상들을 오랫동안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다가 2주쯤이나 지난 어느 날 오후에서야 그 사건에 대해 내게 말을 꺼냈다. 내가 외출하려고 하는데 그가 나를 불러 세웠다. 왓슨. 집에 있는 게 좋겠어. 왜? 오늘 아침에 힐튼 씨에게 전보를 받았거든. 춤추는 사람들을 가져온 힐튼 큐비. 기억하지? 1시 20분에 리버풀가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여기로 올 거야. 전보를 보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 머지않은 노폭지방 명문가의 지주가 역에서 곧장 이륜마차를 타고 아주 빨리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왔다. 피곤한 눈과 주름진 이마가 걱정스럽고 우울한 그의 기분을 말해주었다. 아, 홈즈 씨. 이 일이 제 신경에 거슬리네요. 그는 지친 듯 안락의자에 주저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나쁜데 그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의 아내가 조금씩 죽어가는 것까지 알게 된다면 정말 견딜 수 없게 되죠. 아내는 압박감 때문에 점점 건강까지 잃고 있어요. 제 눈앞에서 말이죠. 아내분이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네, 홈즈 씨.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엾은 아내가 말을 꺼내고 싶어 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제가 도우려고도 했지만 저 역시 서툴렀고 그녀에게 더 겁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오래된 가문과 그에 대한 지역의 평판 불굴의 명예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내의 얘기가 핵심에 가까워진다고 느꼈지만 결국 중요한 얘기까지는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스스로는 뭔가 찾아내셨나요? 꽤나 많이 찾았습니다, 홈즈 씨. 춤추는 사람들을 새로 그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글을 봤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 말입니까? 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일단 모든 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리죠. 제가 당신을 만나고 돌아간 그 다음 날 아침 처음 본 것이 새로운 춤추는 사람들 그림이었어요. 앞 유리창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잔디밭 옆 공구 창고에 나무문에 분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이 제가 정확히 따라 그린 그림입니다. 그가 종이를 펼쳐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다. 그 상형 문자는 다음과 같았다. 훌륭해요, 홈즈가 말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계속 하시죠. 그림을 따라 그린 후에 분필 자극을 지웠는데 이틀 후에 또 새로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것도 따라 그렸습니다. 홈즈는 손을 비비며 기분 좋게 웃음을 낮게 터뜨렸다. 자료가 빠르게 쌓이는군요. 그가 말했다. 3일 후에 종이 위에 휘갈겨 쓴 메시지가 해시계 위에 조약돌 아래에 놓여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모양들은 마지막으로 발견된 모양들과 정확히 갔습니다. 그 후 저는 잠복해서 기다려보기로 결심하고 권총을 꺼내서 옆에 두고 잔디와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창가에 앉아있었습니다. 밖에 비치는 달빛 말고는 주변이 어두웠는데 제 뒤에는 발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제 아내가 옷을 갇혀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방으로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장난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싶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도 안 되는 짓궂은 장난이며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힐튼 정말 신경 쓰인다면 나와 둘이 여행을 떠나서 이 골칫거리를 피하도록 해요. 뭐? 이런 짓궂은 장난 때문에 우리 집까지 떠나야 한다고? 제가 말했어요. 혼나라 사람들이 우릴 보고 비웃겠어. 일단 방으로 들어와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침에 다시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그녀의 하얀 얼굴이 달빛으로 더 하얗게 질렸고 손으로 제 어깨를 꽉 쥐었어요. 공구 창고의 그늘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형체가 모퉁이를 돌아 기어가더니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권총으로 움켜쥐고 서둘러 나가려고 하자 아내가 팔로 저를 감싸고 온 힘을 다해 저를 붙잡았어요. 그녀를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가 너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결국 신랑이 끝에 아내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졌지만 제가 문을 열고 공구 창고 쪽으로 갔을 때는 이미 그 형체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갔어요. 그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문에 똑같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미 제가 두 번이나 봤고 따라 그리기까지 했던 바로 그 모양들이었죠. 제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그 사람의 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곳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문을 다시 살펴보았을 때 역시 제가 봤던 그림을 더 그려놓았더군요. 제가 전날 밤에 봤던 그림 아래쪽이었어요. 그 새로운 그림도 갖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는 아주 짧았어요. 하지만 그려놓기는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종이 한 장을 또 꺼냈다. 새로운 춤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었다. 그럼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건 첫 번째 그림에 추가된 건가요?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그림인가요? 그가 물었다. 눈빛에서 그가 아주 흥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문에 다른 편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 아주 좋네요.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중요한 단서예요. 희망이 생기네요, 힐튼 큐비씨. 이제 가장 흥미로운 얘기를 계속해 주시죠. 하움주씨.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살금살금 다가가 그 악당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 아내가 저를 붙잡았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화가 났을 뿐이었죠. 아내는 제가 다칠까 봐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사실 그녀는 그가 다칠까 두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이상한 신호들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녀는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홈즈씨 제 아내의 목소리와 눈빛을 보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자기 말대로 정말 제 안전을 걱정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농장 일꾼 여섯 명 정도를 숲에 배치해놓고는 녀석이 다시 나타나면 혼줄을 내줘서 다시 평화를 되찾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중대할 것 같네요. 홈즈가 말했다. 런던에 런던에 오래 머무르실 수 있죠? 오늘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밤새 혼자 둘 수는 없어요. 많이 겁먹은 상태고 빨리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좀 더 계실 수 있었다면 하루나 이틀 안에 제가 QBC와 함께 돌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자료들은 제게 맡기고 가시죠. 제 생각에는 조만간 제가 당신의 집을 방문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새로운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셜록 홈즈는 손님이 나갈 때까지 침착하고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물론 그를 너무 잘 아는 나는 그가 심히 흥분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말이다. 홈즈는 힐튼 큐빗의 뒷모습이 문에서 사라지자마자 테이블로 달려가 춤추는 사람들이 그려진 종이 조각들을 다 펼쳐놓고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을 시작했다. 나는 두 시간 동안 그가 여러 장의 종이를 그림과 글자로 채워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기 일에 완전히 몰두해 내 존재도 잊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때로 그는 진전이 있으면 휘파람을 불며 자기 성과를 내려다보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때로는 어리둥절해하며 주름진 이마와 멍한 눈을 하고 오랫동안 앉아있기도 했다. 마침내 그간 만족스러운 외침과 함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비비며 방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케이블 양식에 긴 전보를 썼다. 왓슨 만약 내가 예상했던 답을 얻는다면 자네의 작품 목록에 더할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가 말했다. 내일 노폭에 가서 우리 친구가 괴로워하는 비밀에 대해 아주 확실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나도 궁금했다. 하지만 홈즈가 자기만의 시간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개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가 나를 신뢰하고 알려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전보에 대한 답장이 늦어졌고 우리는 이틀 동안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다. 홈즈는 그동안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다. 이튿날 저녁에 마침내 힐튼 큐비덱에서 편지가 왔다. 그날 아침 해식의 받침대 위에서 그 기다란 그림이 발견된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가 벗겨 그려서 보낸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홈즈는 허리를 숙여 몇 분 동안 이 괴상한 띠 모양의 문양 모음을 보더니 갑자기 놀라움과 경악이 섞인 탄성을 지르며 펄쩍 뛰었다. 그의 얼굴이 근심으로 초췌해졌다. 사건을 이 정도로 방치한 것만으로도 이젠 충분해. 그가 말했다. 오늘 밤에 북월 셈 행 기차가 있을까? 나는 시간표를 꺼내보았다. 막차가 방금 떠나버린 시간이었다. 그럼 내일 아침을 일찍 먹고 첫 차를 타고 가야겠어. 홈즈가 말했다. 그곳에 가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야. 아, 여기 우리가 기다리던 전보야. 허드슨 부인? 잠시만요. 거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군. 이 편지를 보니 힐튼 큐빗에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는데 한 시간도 허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군. 우리 단순한 성격의 노퍼 가문의 후손이 독특하고도 위험한 거미줄에 엮여버렸거든. 그러니까 내게는 유치하고 괴상하게만 보였던 이야기의 어두운 결론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경악과 공포를 경험했다. 독자들에게 전해줄 밝은 결말이 있다면 좋았겠지만 이 글이 사실의 연대기인 만큼 괴상한 일련의 사건들이 마주한 어두운 위기를 서술할 수밖에 없다. 이 일로 인해 영국 저녁에 며칠 동안 라이딩 소프 대조택 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을 정도이다. 우리는 북월시엄 역에 내리자마자 역장이 서둘러 우리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지를 물었다. 런던에서 오신 형사님들 맞나요? 그가 물었다. 홈즈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쳤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노리치의 마틴 경감에게 방금 연락을 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실 수도 있겠군요. 그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가장 최근에 들은 진술에 의하면요. 아직 그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교수형을 받을 일이긴 하지만 말이죠. 홈즈의 이마에 근심어린 주름이 깊게 졌다. 저희는 라이딩 소프 저택으로 갑니다만 그가 말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은 게 없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역장이 말했다. 힐튼 큐비씨와 그의 아내가 모두 총에 맞았다고 해요. 그 여자가 남편을 쏜 후에 자기 자신도 쐈답니다. 하 하인들에게 들었어요. 남자는 죽었고 여자도 가망이 없다네요. 노폭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예로운 가문 중 하나였는데 음 홈즈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마차에 탔고 10km의 장거리를 가는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완전히 시뢰에 빠진 표정은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가는 내내 불안해했다. 아침에 그가 아침 신문을 읽을 때도 근심하는 표정을 엿보았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자 깊은 허무감과 우울감에 빠진 것이다. 그는 우울한 추측에 빠져 자리에 기대어 앉았다. 하지만 시리에만 빠져 있기에는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우리는 영국에서 가장 독특한 시골 지역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흩어져 있는 몇몇 오두막 집이 그곳 주민들의 삶을 대표했고 양쪽에는 푸른 땅 위에 꼭대기가 네모난 거대한 교회들이 솟아있어 잉글랜드 동쪽 지방의 명예와 번영을 보란듯이 뽐내고 있었다. 마침내 노폭해안의 녹색 가장자리 너머로 부캐의 보라색 테두리가 나타났고 마부가 나무숲에서 튀어나와 있는 두 개의 오래된 벽돌과 목재 박궁을 채찍으로 가리켰다. 저기가 라이딩소프 대저택입니다. 그가 말했다. 마차를 타고 긴 복도처럼 보이는 화려한 현관까지 가며 그 앞을 관찰했는데 테니스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잔디밭과 검은 공구 창고 그리고 우리와 이상한 관계가 있는 받침대가 있는 해시계가 보였다. 그때 코스염에 왁스 칠을 한 키가 작고 말숙한 어떤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빠르게 높은 이른마차에서 내렸다. 그는 자신을 노포 경찰서에 마틴 경감이라고 소개했고 내 친구의 이름을 듣더니 깜짝 놀랐다. 아니 홈즈 씨 사건이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런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저와 같은 시간에 도착하실 수가 있죠.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막으려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증거를 갖고 계시겠군요.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로 알려진 이들이었으니까요. 춤추는 사람들 그림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설명드리죠. 그나저나 이 비극을 막기엔 너무 늦었으니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수사에 저를 참여시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겠습니까?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홈즈 씨. 경감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증거를 알려주십시오. 지체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경감은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친구가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도록 허락했다. 다만 자신은 그를 따라다니며 그 결과들을 신중하게 기록했다. 백발의 노인인 지역 외과 의사가 힐튼 큐빗 부인의 방에서 이제 막 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부상이 심각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총알이 뇌 앞쪽을 관통해서 의식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다. 총을 맞은 것인지 스스로 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쉽사리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총알을 맞은 것은 분명했다. 방에서 권총이 딱 한 자루만 발견됐고 총열 두 개가 비어있었다. 힐튼 큐빗씨는 심장에 총알을 맞았다. 권총이 그들 사이 중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내를 먼저 쏘고 자신을 쏘았을 가능성과 반대로 아내가 범인일 가능성이 모두 동일했다. 남성분의 시체가 옮겨졌나요? 홈즈가 물었다. 여성분 말고는 아무것도 옮긴 적이 없습니다. 부상을 입은 채로 바닥에 둘 수가 없었죠. 의사 선생님 여기에 얼마나 계셨죠? 4시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었나요? 네. 순경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으셨고요. 네. 만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시던데 누가 선생님을 불렀죠? 하녀 손더스가 불렀습니다. 그 하녀가 소식을 알렸나요? 네? 요리사 킹 부인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어디에 있죠? 아마 부엌에 있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오크나무로 덮이고 창문이 높이 달린 그 오래된 복도가 순식간에 수사 현장이 되어버렸다. 홈즈는 커다란 구식의자에 앉아 초췌한 얼굴을 하고서는 냉혹한 눈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자신이 의뢰를 받았음에도 의뢰인을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복수를 할 때까지 수사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멀끔한 마틴 경감, 백발 노인인 시골의사, 나, 그리고 두난 마을 경찰관이 나머지 구성원이었다. 그 두 여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뭔가 터지는 듯한 소리에 잠에서 깼고 그로부터 1분 후 두 번째 폭발음이 들렸다. 그들이 자던 방은 서로 옆방이었고 킹 부인이 손더스에게 서둘러 갔다. 그들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서재문이 열려있었고 탁자 위에는 촛불이 타고 있었다. 그들의 주인은 방 한가운데 엎드려 있었다. 죽은 상태였다. 창가에는 그의 아내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얼굴 한쪽이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쉬었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복도와 방은 연기와 가루 냄새로 가득 했다. 창문은 분명 닫혀 있었고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여성 모두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즉시 의사와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는 마부와 마구깐 소년의 도움으로 다친 부인을 그녀의 방으로 옮겼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모두 침대에 누워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남편 남편은 잠옷 가운 걸치고 있었다. 서재에서 옮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아는 한 부부 사이에 어떤 말다툼도 있었던 적이 없다. 그들은 항상 그 둘을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라고 생각해왔다. 여기까지가 하인들의 증언의 요점이었다. 마틴 경감의 질문에 그들은 모두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아무도 집에서 탈출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홈즈의 질문에는 둘 다 꼭대기 층에 있는 그들의 방에서 뛰쳐나온 순간부터 화약 냄새가 난 것이 기억난다고 했다. 그 점을 주의깊게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홈즈가 경감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서재는 작은 방이었다. 세 개의 면이 모두 책으로 가득했고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문을 바라보고 필기용 테이블이 놓여있었다. 우리는 먼저 가엾은 명망있는 가문의 후손에 시신에 주목했다. 그의 커다란 몸이 방에 꽉 차게 뻗어있었다. 그의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보아 그가 급히 잠에서 깬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총알은 그의 정면에서 발사되었고 심장을 관통한 후에도 그의 몸에 박혀있었다. 그의 죽음은 즉각적이고 고통이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의 옷이나 손에도 화약 자국은 없었다. 지역의사의 말에 따르면 부인의 얼굴에는 화약 얼룩이 있었지만 손에는 없었다고 한다. 그녀의 손에 얼룩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얼룩이 있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었겠죠. 홈즈가 말했다. 잘 맞지 않는 탄약에서 나온 화약이 뒤로 튀지만 않는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여러 번 총알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큐비치의 시신은 이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인에게 부상을 입힌 총알은 찾지 못하신 거죠. 총알을 꺼내려면 큰 수술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리볼버에 아직 네 개의 총알이 남아있어요. 두 발이 발사됐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죠. 그러니 발사된 두 발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럼 창문 가장자리를 뚫고 간 총알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려 길고 얇은 손가락으로 바닥에서 3cm 정도 위에 있는 아래쪽 창문 틈새에 뚫린 구멍을 가리켰다. 이럴 수가 경감이 소리쳤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신 겁니까? 일부러 찾았기 때문이죠. 대단해요 지역의사가 말했다. 그 말이 맞았네요. 세 번째 총알이 발사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부부 외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게 누구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셜록 컴즈가 말했다. 마틴 경감님 하인들이 자신들의 방을 나서자마자 화약 냄새를 맡았다고 말했을 때 그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총을 발사할 당시 이 서재의 창문과 방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화약 냄새가 집안에 그렇게 빨리 퍼질 수 없을 것입니다. 냄새가 퍼지려면 방 안으로 외부 바람이 통해야 했어요. 하지만 문과 창문은 아주 잠깐만 열려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촛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단해요. 경감이 외쳤다. 대단합니다. 비극의 그 순간에 창문이 열려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자 저는 그 사건에 연루된 제 3자가 있었고 그가 밖에서 창문을 통해 총을 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사람이 그를 쏘려 했다면 총알이 창틈을 맞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살펴보았고 역시나 총알 자극이 있었죠. 하지만 창문이 어떻게 스스로 닫히고 잠기기까지 한 걸까요? 부인이 직감적으로 창문을 닫고 잠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건 뭐죠? 서재 테이블 위에 여성용 핸드백이 있었다. 악어 가죽과 은으로 만들어진 근사한 핸드백이었다. 홈즈는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50파운드 짜리 영국 지폐 20장이 인도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재판에서 중요할 부분일 테니 보관해 두어야 겠네요. 홈즈가 가방과 내용물을 경감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제 세 번째 총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 조각을 보면 분명 안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요리사 킹부인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아, 킹부인? 큰 폭발음에 잠에서 깼다고 하셨죠? 두 번째 소리보다 첫 번째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셨나요? 첫 번째 소리에 잠이 깼으니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주 크기는 했어요. 두 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된 것 같지는 않았나요? 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분명 그랬을 겁니다. 마틴 경감님, 이제 이 방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건 다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정원에 어떤 새로운 증거가 있을지 보러 가시죠. 화단이 서재 창문까지 뻗어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 다가서며 탄성을 질렀다. 꽃들이 짓밟혀 있었고 부드러운 흙에는 발자국이 가득했다. 크고 남성적인 발이었고 발자국의 주인은 이상하리만큼 길고 날카로운 발가락을 깎고 있었다. 홈즈는 마치 다친 새를 쫓는 리틀 리버처럼 풀밭과 잎사귀 사이를 뒤졌다. 그러다가 만족스러운 듯 소리치며 몸을 숙여 황동색 실린더를 집어들었다. 그럴 줄 알았지. 그가 말했다. 그 리볼보에는 배출기가 달려 있었어요. 여기 세 번째 탄피가 있네요. 마틴 경감님, 이제 정말 우리 사건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네요. 경감의 얼굴에는 홈즈의 빠르고 숙련된 수사 진행에 대한 강렬한 놀라움이 나타났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경이로움에 압도되어 홈즈가 하는 일이라면 의심 없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가 가장 의심되나요? 그가 물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제가 아직 설명드리지 못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제 방식대로 진행해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홈즈 씨. 우리가 범인을 잡을 수만 있다면요. 미스터리를 만들 생각은 없지만 지금 당장은 길고 복잡한 설명을 해드릴 수 없어요. 이제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실마리들을 모두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숙녀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어젯밤의 사건을 재구성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근처에 엘리지라고 불리는 여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인들에게 자세히 질문했지만 그런 곳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마국간 소년이 그런 이름을 가진 농부가 동 러스턴 방향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어 우리에게 단서가 되었다. 인적이 드문 농장이니? 네, 발길이 아주 뜸한 곳에요. 간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아직 못 들을 수도 있겠네. 그럴 것 같아요. 홈즈는 잠시 생각하더니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친구야, 안짱을 얹으렴. 그가 말했다. 엘리지의 농장에 쪽지 하나만 전해다오. 그는 주머니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그려진 쪽지 여러 장을 꺼냈다. 그는 이것들을 테이블 위에 두고 한동안 관찰했다. 마침내 그는 하나를 골라 소년에게 건네주었고 반드시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지시사항과 함께 특히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에게 쪽지의 바깥쪽이 얼핏 보였다. 평소 정확한 홈즈의 글씨체와 달리 글씨가 불규칙하게 제멋대로 쓰여있었다. 노폭 지역 동러스턴에 있는 엘리지 농장에 에이브 슬레이니 씨 앞으로 보낸다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경감님. 홈즈가 입을 열었다. 호송 차량을 보내달라고 전보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특히 위험한 죄수를 지역 교도소로 이송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쪽지를 전달하는 소년이 경감님의 전보도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 왓슨 우리는 시내로 돌아가는 오후 기차가 있다면 타는 게 좋겠어. 내가 좋아하는 화학 분석도 끝내야 하고 수사도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으니 말이야. 그 소년이 쪽지를 들고 출발한 후 홈즈는 하인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힐튼 큐빗 부인을 찾는 방문자가 있다면 그녀의 상태에 대해 어떤 정보도 주어서는 안 되고 바로 응접실로 안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그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시키고 반드시 지키도록 신신당부 했다. 그는 이 사건이 이제 우리 손을 떠났으며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마주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응접실에 들어갔다. 늙은 의사는 다른 환자들을 돌보러 떠난 후였고 경감과 나만 남아있었다. 이제 한 시간을 흥미롭고 유익하게 보내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홈즈가 테이블 쪽으로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그는 춤추는 사람들이 익살스럽게 그려진 종이 여러 장을 펼쳐놓았다. 내 친구 왓슨 천혜의 호기심을 풀어주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궁금하게 두어서 정말 미안해. 경감님 당신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전체가 엄청난 전문적인 학문 연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베이커가 에서 힐튼 큐비씨와 제가 나눴던 이전들의 대화들과 관련된 흥미로운 상황들에 대해 말씀드려야 겠네요. 그는 이미 기록된 사실들을 간단히 요약했다. 여기 제 앞에 독특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끔찍한 비극의 전조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보고 웃을 수도 있었겠죠. 저는 모든 형태의 비밀문자에 꽤 익숙한 편이고 그 주제에 대해 작은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저는 160개의 암호를 분석했는데 이번 암호는 제게도 완전히 생소했습니다. 이 암호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이 문자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감추고 아이들의 낙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호가 알파벳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모든 암호에 해당되는 규칙을 적용했더니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입수한 메시지는 너무 짧아서 XX라는 암호가 알파벳 E를 의미한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E는 영어 알파벳에서 가장 흔한 낱말이고 짧은 문장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할 정도로 흔하게 사용되죠. 첫 번째 메시지에 있었던 15개 암호 중에 4개가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E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어요. 어떤 그림에서는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있었고 어떤 그림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깃발을 들고 있는 방식으로 보아 깃발을 든 사람은 문장 안에 단어를 나누는 용도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였고 E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에 진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다음에 오는 영어 낱말 순서는 뚜렷이 표시되어 있지 가 않고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낱말을 뒤집어 보면 짧은 한 문장이 될 수도 있었죠. 대략적으로 말하면 T-A-O-I-N-S-H-R-D-L 이 빈도상으로 자주 나타나는 글자들입니다. 그런데 첫 글자로 된 한 단어에서 이미 두 번째와 네 번째에는 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단어는 sever, never, never 중 하나였어요. 메시지에 대한 답변으로 마지막 단어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정황상 그 여자가 쓴 답장임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맞다면 이제 각각 n, v, r을 가리키는 모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암호를 밝혀내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쁘게도 편지 몇 장을 더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린 시절에 그녀와 친밀한 관계였던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라면 e가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세 낱말이 있는 그 조합이 lc라는 이름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런 조합이 메시지의 마지막을 장식했고 그렇게 세 번이 반복되었어요. lc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그렇게 lsi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lc 앞에는 네 개의 낱말 밖에는 없었고 e로 끝나는 단어였어요. 그 단어는 com이 확실했어요. e로 끝나는 다른 조합을 모두 시도해봤지만 사건에 맞는 단어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c, o, m도 알아냈죠. 이제 다시 한 번 첫 번째 메시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알아냄 부분은 단어별로 나누고 아직 알아내지 못한 암호는 점으로 표시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음과 같은 글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첫 번째 글자는 a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서 딱 세 번 등장하니까 아주 유용한 발견이었죠. 두 번째 단어에서는 h도 등장했어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사람 이름으로 보이는 단어의 빈자리를 채우면 이렇게 되죠. 아, 이제 편지가 많아서 두 번째 메시지는 상당히 자신 있게 알아낼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빠진 부분에 t와 g를 넣고 그 단어가 글을 쓴 사람이 지내는 집이나 여관의 이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마틴 경감과 나는 수수께끼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홈즈의 명확한 설명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다. 내 친구는 그 결과를 통해서 전체 상황에 대한 명료하고 만족스러운 설명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경감이 물었다. 이 에이브 슬레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인이라고 짐작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에이브는 미국식으로 이름을 줄인 것인데다가 미국에서 온 편지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죠. 또 이 사건의 범죄적인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그 숙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암시한 부분이 있었고 남편에게는 비밀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점이 모두 그런 방향으로 단서를 주었죠. 그래서 저는 뉴욕 경찰국에 있는 윌슨 하그리브에게 첨보를 보냈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영국의 범죄사건에 관한 도움을 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에이브 슬레인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카고에서 가장 위험한 사기꾼임. 제가 그의 대답을 들은 그날 저녁에 바로 힐튼 큐비씨가 마지막 메시지를 제게 보냈어요. 슬레인이가 보낸 메시지였죠. 알아낸 문자들로 적용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P와 D를 추가하니 메시지가 완성되었고 그 악당이 처음에는 설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위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카고의 사기꾼에 대해 제가 받은 정보에 기반해서 그 악당이 자신이 말한 것을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길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제 친구이자 동료인 왓슨 박사와 함께 노폭으로 왔지만 불행히도 최악의 상황이 이미 발생한 후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셜록 홈즈씨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경감이 따뜻하게 말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즈씨는 스스로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지만 저는 상사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엘리지라는 농부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이 에이브 슬레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살인자고 제가 여기 앉아있는 동안 그가 도망친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도망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도저한다면 죄를 인정하는 게 되니까요. 그럼 가서 그를 체포합시다. 여기로 곧 올 겁니다. 그가 여기로 올 이유가 없는데요. 제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고 여기로 오라고 했기 때문이죠. 홈즈씨 그건 말도 안 돼요. 홈즈씨가 부탁했다고 그가 이곳으로 온다고요? 그가 오히려 의심하고 도주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편지를 적절히 썼습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아, 보시죠. 제 말이 맞았네요. 저기 정원길을 따라 오고 있네요. 한 남자가 정문에서 연결되는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까무잡잡한, 잘생긴 사람이었다. 그는 회색 플란넬 정장을 입고 파나마 모자를 쓴 채 빳빳하고 검은 턱수염과 크고 공격적인 메브리코를 자랑하며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다. 그는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큰 길을 걸어올라왔고 우리에게 그의 크고 자신감 있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아, 신사 여러분. 제 생각에 말이죠.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문 뒤에서 각자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런 사람을 대할 때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죠. 경감님? 경감님의 수갑이 필요할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제게 맡기시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기다렸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였다. 그리고는 문이 열렸고 그 남자가 들어왔다. 홈즈는 순식간에 그의 머리에 권총을 댔고 마틴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신속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져서 그 친구는 자신이 공격당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는 이글거리는 검은 두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자, 신사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기셨네요. 제가 단단한 돌에 부딪힌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힐튼 큐빗 부인의 편지에 대한 답으로 이곳에 온 겁니다. 설마 그녀가 이 일에 동지하고 있나요? 그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도운 것은 아니겠죠? 힐튼 큐빗 부인은 중상을 입었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어요. 그 남자는 슬픔에 빠져 거칠게 소리쳤고 그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다. 당신,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녀가 아니라 남편이 다쳤어. 누가 우리 엘씨를 다치게 했겠어? 그녀를 협박하기는 했어. 어, 신이시여. 용서하세요. 하지만 예쁜 그녀 몸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그 말 취소해. 당신! 그녀가 다친 게 거짓이라고. 말해. 그녀를 죽은 남편 옆에서 발견했을 때 이미 중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수갑이 채워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깊은 신음 소리를 냈다. 그는 5분 동안 조용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고개를 들더니 절망에 빠져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사 여러분, 제가 더 숨길 게 없네요. 그가 말했다. 제게 총을 켜놨던 그 사람을 쐈다면 나는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제가 그 여자를 해쳤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저도 그녀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한 것보다 한 여자를 사랑한 남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녀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수년 전 그녀는 저와 약혼했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인이 누구길래 우리 사이에 기어든 거죠. 제가 먼저 그녀에 대한 권리를 가졌고 그 권리를 주장하려던 것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당신을 떠났어요. 홈즈가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망쳤고 영국에서 훌륭한 신사와 결혼했어요. 당신이 그녀를 따라와서 그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녀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남편을 버리고 그녀가 두려워하고 미워하던 당신과 함께 떠나도록 하려고 말입니다. 당신은 한 귀족 남자를 죽게 했고 그 아내를 자살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베 슬레이니 씨 그게 당신이 벌인 일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만약 엘 씨가 죽으면 제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그 미국인이 말했다. 그는 한쪽 손을 펴고 들고 있던 구겨진 쪽지를 보았다. 여길 보세요 형사님 그가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외쳤다. 이걸로 저를 겁주시려는 건 아니죠? 형사님 말씀대로 그녀가 심하게 다쳤다면 이 쪽지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그 쪽지를 테이블 위에 던져놓았다. 당신을 이곳으로 오게 하기 위해 내가 썼습니다. 당신이 썼다고요? 조인트 멤버 외에는 세상에 춤추는 사람들의 암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썼죠? 누군가 발명하면 누군가는 밝혀내기 마련이죠. 홈즈가 말했다. 슬레이니 씨 당신을 노리치 경찰서로 데려다 줄 택시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본인이 입힌 상처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할 시간이 있습니다. 힐튼 큐빗 부인이 자기 남편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게 있는 정보독에 그녀가 당장 체포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요? 당신이 그녀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할 일은 그녀가 남편의 비극적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더할 납이 없네요. 미국인이 말했다. 제 스스로를 위해서도 진실을 완전히 밝히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네요. 경감이 영국 형법의 장엄한 공정성에 대해 외쳤다. 슬레인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선 여러분께서 제가 이 여성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카고의 한 갱단에 일곱 명이 속해 있었고 우리는 조인트라고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엘씨의 아버지가 조인트의 두목이었습니다. 패트릭 아저씨는 영리한 사람이었고 그가 그 암호도 발명했어요. 우연히 그 암호를 풀어내지 않는 이상 아예 낙서에 불과해 보였죠. 엘씨도 암호를 몇 가지 배웠지만 그녀는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이상 참지 못했고 정당하게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덮어버리고 런던으로 떠나버렸죠. 그 몇 년 전부터 그녀와 저는 약혼한 상태였고 제가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아마 저와 결혼도 했을 거예요. 그녀는 부정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으니까요. 그녀가 영국인과 결혼한 후에야 저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죠. 그 후 이곳으로 왔고 편지가 소용이 없으니 그녀가 읽을 수 있는 곳에다가 직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저 농장에 살았는데 아래쪽에 방이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매일 밤 들락날락할 수 있었어요. 저는 LC를 달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가 제 메시지 아래에 답장을 쓴 적이 한 번 있어서 제 메시지들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제게 편지를 보내 떠나달라고 애원했어요. 자기 남편이 주문에 연루되면 마음이 찢어질 거라면서 말이죠. 그녀는 제가 떠나 그녀를 내버려 두기만 하면 남편이 잠든 후 새벽 3시에 와서 가장 끝 창문을 통해 저와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저를 설득하려고 돈을 가져왔어요. 그게 저를 화나게 했고 저는 그녀의 팔을 잡고 창문으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권총을 든 그녀의 남편이 우리 쪽으로 달려들었어요. 엘씨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남편과 저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도 무장한 상태였고 그에게 겁을 준 후 도망가려고 총을 들었어요. 그가 총을 쏘았지만 빗나갔어요. 나도 거의 동시에 총을 뽑았고 그를 쓰러뜨리자마자 총을 내렸어요. 나는 정원을 가로질러 도망갔고 달려가면서 뒤에서 창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쪽지를 전해주기 전까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멍청한 벌레처럼 여기까지 제 발로 걸어와서 여러분 손에 제 몸을 맡기게 됐죠. 그가 말을 하는 동안 택시 한 대가 다가왔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두 명이 안에 앉아있었다. 마틴 경감은 일어나서 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갈 시간입니다. 그녀를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의식이 없습니다. 셜록 홈즈 씨 제가 중요한 사건을 다시 맞게 된다면 홈즈 씨와 함께 일하게 되는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택시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돌아서며 죄수가 테이블 위에 던져놓은 종이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홈즈가 그를 유인한 쪽지였다. 왓슨 읽을 수 있는지 봐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쪽지에 글자는 없고 춤추는 사람들만 줄줄이 있었다. 내가 설명한 암호를 사용하면 단순히 당장 여기로 와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홈즈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초대를 그가 결코 거절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어.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보낼 거라는 생각을 절대 못했을 거니까. 친애하는 왓슨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은 악한 일의 매개체로만 주로 사용되었던 댄싱맨이 결국 좋은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자네 사건 기록에 추가할 만한 특별한 일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약속도. 지킨 것 같아. 돌아가는 기차는 3시 40분이야. 저녁 먹을 즈음 베이커가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추가하고자 한다. 에이브 슬레인이라는 그 미국인은 노리치에서 열린 겨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의 형벌은 힐튼 큐빗이 먼저 총을 쐈다는 확실한 사실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으로 변경되었다. 큐빗 힐튼 부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여전히 미망인으로 남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평생을 바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